그거 괜찮은데? 컨셉 관련해서 상상할 여지를 남겨주는 단어 같은 몸 말린다니까 전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론, 노 코멘트 당연하지? 진심처럼 안 보이냐?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?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말이야 너무 걱정마 쟤 보기보다 그렇게 약한 애는 아니거든 암튼 고맙다 암튼 고맙다 그리고 욕심으로 fugاح이 주인 의상이 없어졌어 내 촬영 의상으로 네가 준비했던 의상이 분실됐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불안한 촉이 오기도 했고 아까 레터링 박는다고 했던 게 궁금하기도 해서 열어봤는데 없어 괜찮아 우선 진정해보자 이렇게 불안해하면 되려던 것도 안 되게 돼 있어 너 지금 얼굴이 창백해 온몸이 차갑다고 나 봐봐 진정하자 제발 괜찮아 괜찮을 거야 네가 지금 이 일에 얼마나 열과성을 다했는지 알아 분명 힘든 일임에도 재미와 보람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온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신으로서 약속할게 찾아주겠다고 찾아주겠다고 난 인간의 진실됨을 알면서도 무시해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매정한 신이 못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자 사회 후 음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